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뛰어넘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가탄을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 정도까지는 연평균 3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배터리 산업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뛰어난 배터리 관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어서 그런데 향후의 성장성이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주가가 덜 올랐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비중 실어서 투자하면서 한편으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호주 필바라 강산에서 이제 채굴하는 리튬의 생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겠고요. 그 리튬 사업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최소 60% 이상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마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기존의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사업으로 이렇게 주로 평가를 받아왔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세트에 광물과 소재 관련한 핵심 수직 통합 기업체로서 사업체로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덜 오른 종목 중에는 DENT라는 2차전지 세트의 장비조가 있습니다. 노칭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업체가 이제 DENT라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 DENT라는 회사는 상당한 기술적인 어떤 진입장벽을 갖추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뛰어넘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물론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도 계속 사이클을 거리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우상향을 지속할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은 향후 2030년 정도까지는 연평균 3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의 기울기 자체가 워낙 가파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향후 2035년 정도를 넘어가면 1,500조 원, 2,000조 원 정도 될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 대략 200억조 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LG엔솔의 어떤 위상이나 시장 점유율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삼성전자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을 올릴 시기가 올 거다.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을 폄하하는 사람들의 주된 레파토리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한국 배터리 산업을 능가할 수 있다. 또는 굉장히 큰 위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한국 배터리 산업이 그런 대비를 분명히 해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에 따라서 미중 간의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배터리 산업의 가장 큰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이 기본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기술력이 높지만 그 기술력이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히 견제하는 어떤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향후에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 산업 초기에 두 회사 간의 갈등 때문에 지금까지 LG엔솔의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로 공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요. 배터리 수요가 넘쳐나면 가장 배터리 생산 효과의 45% 가량을 차지하는 양극재 수요도 굉장히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양극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LG엔솔이 그동안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또는 LNF라든지 또는 기존에는 같은 회사였던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양극재를 공급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로의 필요에 의해서 LG엔솔과 에코프로비엠이 손준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파악한 업계의 어떤 분위기로는 아마 2분기 중에 에코프로비엠이 LG엔솔의 양극재 공급을 개시하는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바라보는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든 종목들의 실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오르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주가가 오르더라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테마에 의해서든 작전에 의해서든 또는 수급에 의해서든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속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마음 편하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 또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불한 근거들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는 고객사와의 바인딩 계약을 기초로 해서 뚜렷한 연도별로 굉장히 명확한 캐파 증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캐파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가파른 실적 성장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고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저의 투자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경영 능력,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존중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가능하면 좀 골라서 투자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잘 아는 기업, 충분히 스터디한 기업 투자해야 된다.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대로 주식 투자의 원리를 배우기만 하면 또 주식 투자의 올바른 접근법을 배우기만 하면 사실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기가 더 힘들어요. 그 손실을 보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는 잘 모르고 투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주식 공부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 투자 공부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식 투자가 왜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의 세계는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그리고 왜 손실 나기가 힘드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잘 하다 보면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이 가능한 세계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마법 같은 세계인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지만 에코프로비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10만 원을 넘은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올해 들어와서는 30만 원도 찍었고 지금도 20 몇 만 원 수준인데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그런데 이제 보시면 지난해 경우에는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런데도 실적은 이제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정도에 에코프로비엠을 사두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그 좋아진 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즉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반면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굉장히 좋아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해처럼 북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런 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손실 위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 수익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그리고 수익의 크기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었던 거죠. 에코프로비엠을 충분히 공부하고 팔로우 해왔다고 하면 기회들을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겁니다. 즉 저의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따라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메가트렌드이고요. 그래서 이 메가트렌드에 올라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런 거대한 메가트렌드 속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배터리 산업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뛰어난 배터리 관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메가트렌드 속에서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은 향후에 극명하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메가트렌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후 걱정 없는 수준의 경제적 불을 일고일 수 있다. 이 좋은 것들을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